페루에서 온 핑크오팔입니다. 얘는 굉장히 은은한 느낌을 주는 핑크오팔인데요. 오팔은 다른 사람의 주의를 풀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면 잘하면 그런 속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어떤 장소로 살그만히 들어간다거나 은밀한 행동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잘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투명하고 색깔도 굉장히 예쁘죠? 이 부분도 역시 그렇고요. 딱 보는 순간 네이클로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자이크 같은 느낌의 분홍빛 바다가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핵이 있네요. 핵이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